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여성들의 지식축제 장으로 자리매김해온 이데일리 W페스타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W페스타는 다시 쓰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 여성 성공 스토리를 주목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통상교섭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했던 유명희 경제통상대사가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김수현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상무, 웹툰 정연희의 서일혜 작가와 방송인 이금희 씨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참석해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올해 W페스타는 10주년을 맞아 리부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인 정성호가 상처, 실현, 실패를 발판 삼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거나,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